종이 울리네, 꽃이 띠네 아, 나오니까 좋네요, 그렇죠? 집에만 있다가 나는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, 저기에 나오니까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좋은 데 있어서 구경 좀 하고 네가 오늘 뭘 먹으려고 나는 복잡한 데 오늘 저기 뭐야, 기가 막힌 거 먹으러 가고 매콤해 일단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나는 매콤해 아니라 얼큰해야 돼, 나는 오케이, 그러면 얼큰해요, 얼큰해 얼큰해 아버지, 이제 볼거리도 좀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저녁도 맛있게 먹고 하려면 사실 이제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, 건강을 말이라고 그래요 아버지도 병원 잘 안 가시죠? 잘 안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안 가지 시력은 어떻게 되세요? 아버지, 시력은 어떻게 되세요, 시력은? 난시에다가, 분시에다가 막 겹쳤어 조금, 이제 귀도 조금 안 좋아지셨죠? 우리 나이 되면 다 귀도 안 좋고 눈도 안 좋거든 아버지, 설사를 안 하시고요? 설사 안 하는 놈이 어디 있니? 뭘 물어보니, 이 자식이 너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? 여기 경구장만 보이고 여기 음식점 마크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디 구구를 해? 여기 다 음식점이에요 그거 먹자예요, 다 먹자 먹자 어디 있구나 가방 못 먹으러 가방 못 먹으러 가방 못 먹으러 가방 못 먹으러 가게 우와, 다 왔다 여기입니다 여긴 뭐예요, 여기 아, 여기는 식사할 것이죠 주꾸미, 주꾸미 써 있는 이 집이니? 주꾸미, 주꾸미 써 있는 이 집이니? 예? 주꾸미? 주꾸미 싫어하세요? 당첨 주꾸미라고 써 있는데 주꾸미 싫어하세요? 오케이 다 먹은 거야? 오케이 아휴 아, 오른쪽 일단 주꾸미 자, 가시죠 주꾸미야? 주꾸미? 가만있어 봐 아버님, 근데 제가 아버님, 근데 제가 여기 내리니까 여기 내과가 하나 있는데 제가 약간 속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잠깐만 양말 하나만 타도 될까요, 나온 김에? 양말? 응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 나들이를 빙자한 아버지의 건강검진 날입니다 양말? 응, 양말 하나 타오면 될 것 같은데 아니, 잠깐만 여기서 저기 뭐야, 설사 같은 거 하나만 타오면 되거든요 지금 설사는 하는 거야? 지금 설사는 하는 거야? 지금 설사는 하는 거야? 매번 조금 그럼 억지로 말아야지, 설사는 하면 잠깐만 갔다 오면 될 것 같은데 어디 나온 김에 가도 될까요? 안 될까? 다음에 갈게 갔다 와봐요 그럴까요? 네 갔다 와봐요 그럴까요? 응 그럼 그것 때 잠깐 볼게요 응 그럼 그것 때 잠깐 볼게요 너무ничt 맞아요 음 아 뱃음